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나스베가스에서 나흘간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의 CES에 경북도와 대구시 포항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행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북도는 지역 기업들과 함께 VR과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술, 소프트웨어 등 경북의 신기술을 전세계에 알리며 해외시장 판로 확대 및 글로벌 협력 파트너와 연계 활동을 벌였습니다. 대구시는 국내 대기업과 프랑스 발레오사 등 글로벌 기업 부스를 방문해 첨단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고 기업 대표와 대구 현안 및 지역의 미래 신산업 관련 환담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광폭 활동을 벌이며 포항시가 주력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과 접목이 가능한 기술 유치와 투자 제안 등 글로벌 기업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